첫 번째, 좋은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곡, 포인트 제로는 더블 22입니다. 자, 카운트 들어갑니다. 셋, 둘, 하나, 황! 금박수 부탁드립니다. 나온다. 이 곡의 특징은 처음에는 쉽게, 이게 쉬운 겁니다. 쉽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게의 특징입니다. 첫 번째 곡입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 곡입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 곡입니다. 퍼프의 특징은 항상 폭풍 전야가 있습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나온다.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, 저거. 자,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한 20몇 초가. 간다! 간다! 설마! 설마! 우아워받이! 우아아워받이! 우아아아워받이! 우아하워바! 우아아아아! 우아아아아! 우아! 우어!!! 우아하하워받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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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아직은 한 곡과 나왔기 때문에 제경기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